인원이 많잖아요. 인원이 많아서 리더가 한 명이 되면 굉장히 리더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더를 두 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세빈이 형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한이 형이 조금 더 리더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중분들이 볼 때도 확실하게 포지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보시는 게 편하고 어느 정도는 포지션이 잡혀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메인이 될 수 없으니까 내가 무조건 메인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응하려고 해요. 오메가 X는 정말 실력 파고 재미있게 놀 줄 알고 각자 자기 곡도 만들고 팀들의 곡도 만들어서 얘네 음악도 진짜 잘한다. 다 한 번씩 데뷔를 했던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 대한 욕심도 있을 거고 자존심도 있을 텐데 저희가 다시 나가서 무대로서 저희가 평이 좋지 않다면 사실 저희가 다시 나가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던 무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우리 유정 너무 바빴다. 진짜. 트레일러 촬영하고 프로필 촬영하고 트레일러 프로필 촬영하고 녹음하고 또 레슨하고 안무? 안무가 나와요. 근데 안무가 나오려면 타이틀 곡이 선정이 돼야 돼. 근데 타이틀 뭐가 될 거 같아요? 나는 노래 제목 때문에라도 오메가 X. 다머쯤은 축제 느낌이고 조금 막 놀면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오메가 X는 뭔가 두두등장! 안무가 언제 나오려나? 그러니까 안무가 너무 궁금하다. 곡 정해진 바로 나오지 않을까? 우리 11명이서 무대하면 진짜 멋있겠다. 그러니까. 꽉 차게 가장 기대돼. 그냥 진짜 무대를 끝부터 끝까지 다 써야 돼. 인정. 또 누구분 또 그럴 거야. 맨 오른쪽에서 맨 왼쪽으로 막 대륙 핸다라고. 어. 근데요. 아니 저번에 얘기했잖아. 뭔가. 우리가 이름이 둘 다 지루니까. 어 맞아요. 예명. 둘 중에 하나. 한 명을 예명을 할지. 어떻게 할지 막 고민을 하다가. 진우 형은 뭘로 바꿨는지 먼저. 어. 야 기대돼. 기대돼. 나는 젠. 아 젠. 근데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젠. 근데 젠 내가 말해준 거 알지? 아 진짜요? 젠아. 젠아. 아 젠아. 아 젠아. 아니. 작은 진우 형은.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바로. 케빈이라고 합니다.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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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케빈. 근데 잘 어울려요 형이 형이. 아 근데 잘 어울리네. 케빈아. 진우. 케빈. 아 근데 좀 놀러 가고 싶다. 나도 나도 진짜 놀러 가고 싶다. 우리가 일찍 퇴근한 김에 그냥 숙소 앞에 있는 바다 있잖아요. 아 나랑? 그냥 뭐 산책하러 갔다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 큰형님 두 분께서 해주세요. 형들이 딱 말해주면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재한이 형한테 내가 페이스타임 하고 올게. 레츠고. 뭐야? 영통으로. 바다 가요. 바다 가? 바다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 바다 가요. 바다 가요. 뭐야 우리 아직 거의 다 왔는데? 그냥 빨리 와요. 바다 가요. 저 바다 보여요? 도착했어. 바다 보여요? 물망울을 보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바다 내음이 나. 바다 내음이 나? 나랑 바다 보러 가지 않을래. 오케이 오케이. 와우. 하나 둘 셋. 바다로 갑시다. 가자. 야 바다. 봐봐 진짜. 우와. 바다 가고 있네. 와 대박. 우와 저기 베드로가 배. 나 저렇게 큰 배 처음 봐. 나. 나 CF 좀 찍을게. 에메랄드 빛이야 바다. 다들 조명하게 귀엽네. 우리 소풍인 것 같아 진짜로. 아 둘 셋. 두 분 연인 같아요. 자기 오늘 뭐 먹을까? 바다 형 좋다. 너한테서 바다 냄새 나. 헤이 칼. 헤이 칼. 헤이 칼. 헤이 칼. 헤이 칼. 오 뭐야 진짜 오겠다. 나도 나도 해보고 싶어.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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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먹어 먹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하나 둘 셋. 캐논 캐논 가운드 카메라. 이거예요. 괜찮아요. 아 저기 뒤에 봐. 디스코 빵빵 타러 가면 안 돼. 안 돼. 우리 그거 해야 돼. 저녁 당번 정해야 돼 뭐. 배꼽 게임이라고 알아? 배꼽 게임. 찌르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냥 찌르지 마. 코끼리 코를 찌르고 찌를까? 오케이.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맞습니까? 약간 뒤에서 느낌 왔는데. 좀 아래였죠. 느낌 이렇게 왔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할게. 셋. 셋. 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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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까지 다 인지해야 할 거야? 이거 무서운데? 세팅이 꽉 잡아야 돼 이거. 아 우리 우리 엉덩이가 넘어지면 걸리는 걸로 합시다. 오X 빛 가자. 오X 빛! 오X 빛! 와아아اض. 웃음. 어떡해. 자격을 느끼라는다구. 많이inflamm 가. 와어나, 나가어나. 빠지 subir. 오케이 functional credit 아예. 오X. erapeut자 분은 안oya. 꼭 yes locked. 우와. 야 동훈아 그냥 나가 잠깐만요 이거 잡을게요 죄송해요 이거 잡게 해주세요 제한이 형 꺼내요 제한이 형 꺼내요 한 점 한 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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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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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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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대차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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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 끝나면 끝나냐 끝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우와 조금 뒀는데 야 다 야 다 야 다 야 이쁘게 나온다 너 옆에 아무도 없냐 나 옆에 아무도 여기밖에 없어 여기 아 야 아 막상 타니까 너무 무서운데 어 너 일로 올라 너 타면 너만 다른 사람은 지목해줄게 애찬이 올라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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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잘못했어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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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기절할 것 같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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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로 안 무서운데 아 별로 안 무섭네 재현이 형 왜 이렇게 귀엽냐 재현이 형 왜 이렇게 귀여워 으아 야 대신 올라와봐 별로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거짓말쟁이들 안 무서웠다고 야 올라와 올라와 진짜 안 무서워 예찬아 올라와봐 예찬이 청소 제외 예찬아 형이랑 타자 나 너 때문에 다시 타는 거야 예찬아 진짜 짱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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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예찬이 벨트 고정시켜 진짜 짱이야 예찬아 너 기절할 것 같아 아 저 못하겠어요 막 탈출해 모니 막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안 싫어 너 그거 안 잡으면 날라갈 수도 있다 엄청 세게 부탁드릴게요 아 살살 아 진짜 살살해 주세요 살살해 주세요 저 진짜 못하여 예찬이 청소 제외 아니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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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셨습니다 출발 매운맛으로 매운맛 형 믿어 예찬 예찬 아니야 별거 없어 예찬 아니야 예찬 아니야 예찬 괜찮다 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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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보고 싶어. 궁금해. 아 애찬이 보고 싶다. 멈춰! 그만! 그만! 멈춰! 애찬! 오메가 엑스마이트! 오메가 엑스마이트! 그만! 화이팅! 애찬아! 애찬아! 대찬아 잘했다! 잘했다! 멋있다! 잘했어? 어때? 잘했다. 대찬아 별로 안 무섭지? 유치하다 유치해. 그거 아니네. 유치하네. 그거 아니네. 그럼 이제 우리 편하게 옷 입고 만납시다. 오케이 오케이. 편하게 옷 입고 만납시다. 아 집이 최고야 진짜로. 아니. 옷을 좀 갈아입을까? 아니 또 갈아입고. 아 나 빨리. 배찬이의 방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오면서 형들이랑 같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첫 번째 이겨가지고. 커다란 침대가 있고 안 보이시겠지만 뒤에 화장실이 있고 혼자 쓰는 좋은 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 쓰던 숙소랑은 다르게 꽤 넓어졌어요. 이렇게 좀 쾌적한 공간에서 음악 작업도 할 수 있게 됐고. 디제잉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아 뭔가 그냥 이거 한번 틀어보고 싶다 하면은 대충 이렇게 딱 됐고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좀 디제잉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이런 느낌이고요. 형. 한 손으로 해봐요. 야 질겅질겅 껌이. 아이. 아이 더 내려가야지. 오. 오. 좋아. 야 내가. 피지컬 팡팡만 안 탔으면. 100개 났어. 그럼 나도 못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야. 뼈 부러지는 거구나. 이게 뭐자고. 다섯 개 다섯 개 그거죠. 걷다 둔 것부터가 너의 실수야. 아하하하하. 안 속지 안 속지. 어. 어. 야. 안무 이치 아니다. 안무 이치 안 나왔다는데. 결정 됐대. 결정 됐대. 나 못 들었어. 야야 가봐 가봐 가봐. 야 안무 이치 멤버들이랑 같이 봐야지. 이런 다 같이 봐야지. 다 같이 봐야지. 참을 수 없지.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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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빨리 다 같이 보자 빨리. 빨리 보자 빨리 보자 빨리 보자. 뭔 일이야. 떠들썩 떠들썩. 이게 뭐야. buradan prim. 같이 보자. 상승. 네 아직 안봤어요 아직 안봤어요. 네 kind. 걔넌 한번 볼까요? 야 틀자 우리 다 못쓰다. 완전. 힙합이야. 목 뒤에 소름 돋는 거 알지. 아이고 와. 야 진짜 장난 ano. 근데 이게 진짜 바모스가 된 게 신의 한수인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막 보컬들 랩하고 아 맞아 그리고 예찬이 이번에 보컬도 안 했어. 저 이번에 노래 한 번도 안 했어. 아니야 근데 랩 진짜 잘했어. 근데 아까 다들 컷봤듯이 우리는 포지션이 없잖아. 약간 우리의 폭이 넓어지지. 아 그렇지. 포지션이 없으면 리더는 어떻게 해? 나는 그래도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마이. 리더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하고 싶은 사람. 리더. 손 한번 들어봤다. 오! 재한이 형 봤어? 하고 싶은 사람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었어. 하고 싶은 사람. 근데 약간 눈치 보이는 거야. 그래 알겠어요. 제가 재한이 형 추천할게요. 너도? 아 그래 재한이 형 추천할게요. 아니 형 반장소인 거야? 나 안 해. 아니 리더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고 싶. 하고 싶지도 하기 싫지도 않아. 왜냐하면 조심스러울 뿐이지. 진짜로. 한겸이도 좀. 맞아 나도 한겸이 추천하고 싶은 게 리더의 경험도 있고 연습할 때나 보면 중심을 잘 잡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혁이가 만약에 리더를 한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운동을 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같이 몸이 좋아져서 형 피다 체험판장으로 쓰죠 그러면. 운동판장! 나는 약간 내 생각은 이게 뭔가 리더가 2명을 나뉘면 좀 그럴 것 같고 우리의 전체적인 리더는 한 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안무 연습을 할 때 안무 리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좀 나뉘면 더 수월하게 우리가 뭔가 더 진행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운동을 껴 리더. 리더 한 명씩 다 있는 거야? 그럼 나 노는 걸로 해. 노는 걸로 해. 노는 거. 놀이반장. 여기 케빈이는? 아 케빈이네. 케빈이는 약간 애교 선생님. 오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일단 추천이랑 지원으로 나온 리더는 네 명? 형 우리 의견 조합해서 회사에 딱 얘기하고 이제 배고파!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가자. 저녁 당분들 아 맞다. 저녁 해주시고요. 바로 가자. 리더홍으로 네 명을 정했으니까 약간 지금 네 명이 내려갔거든? 월카 한번 해보는 것 같을까? 와 약간 리더의 자질을 체크해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리더가 된다면 멤버들에게 햄버거를 사겠습니다. 저는 멤버들이 힘들 때 술을 사겠습니다. 제가 리더가 된다면 항상 일찍 일어나고 늦게 퇴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런 게 돼야지. 출근 한 두세 시간 전에 일어나서 혼자 운동을 하고 아침에 미리 샵에 가 있어서 우리를 맞이한다거나 어 왔어? 왔어? 나 이거 다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너희들 편안하게 해. 모드의 리모컨이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PPL 같은 거 거기에 식초 깐나리 액전 이런 거 넣어놓고 이제 걔만 넣어주고 그걸 버티냐? 버티고 방송으로 PPL을 하냐? 아니면은 리더의 품격을 무시하고 그냥 맞았다고 뱉냐? 뭔가 분위기를 최대한 안 흐리려고 하는 그런 걸 보인다. 한겸이 형 나도 약간 좀 조심스럽게 말하잖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누구 한 명 되게 표정 관리 안 되고 그냥 계속 힘든 척 힘든 척 계속 하고 그럼 내가 할게. 내가 최대한 표정을 안 좋게 할게. 동갑이니까.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 알았어. 아 알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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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신기한 걸 하나 좀 갖고 있어. 잉크인데 이렇게 푹 보이잖아. 흰옷이야. 그러면 만약에 검은색 잉크면 검은색에 이렇게 물들어. 근데 이게 몇 분 뒤면 사라져. 제한이 형이 또 마침 흰색으로 잉크야. 제한이 형으로 하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실수로 했는데 나는 정말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한이 형이 과연 화를 찼냐? 안 찼냐? 어 교정 관리야. 같이 이렇게? 옷에 좀 예민한 형이야 또 맞아. 옷에 예민해. 그래서 더 예민하게 만들어 보여. 어떠지? 내 얘기는 그거야. 먹다가 뭐 성추 줘. 만약에 형 형 형 저 김치 좀 주세요. 김치 줘. 화 차 하면 몇 개 주겠지. 아 맞다 형 얼음 줘. 얼음 줘 주세요. 얼음 줘. 어 알았어. 아 맞다 형 그 땅깍에 떨어지는 거 저 주워주세요. 오 지금 내가 짜증나. 밥을 딱 먹으러 할 때. 아 빵 할 것 같네. 내가 짜증나 내가 지금 진짜. 제대로 골탑 한 번 메기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하나 둘 셋 화이팅! 나 봐봐 뭐야. 여러분들 샤워하자. 버섯이랑 상추랑 샤워하자. 어? 김치를 해놓자 오케이. 김치를 그냥 이렇게 꺼낸다고? 네. 그냥 이렇게 들고 간다고? 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니깐요. 멋있다. 들고 가는 거는 나머지 두 명이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될 텐데? 같이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가져가면 돼요. 다 썰었어요. 야 하나 더. 맛있어. 어때 마늘 더 해? 가자. 네. 자 여러분 고기 올라갑니다. 고기 올라갑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네. 집중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와 대박.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타도 이해해주세요. 이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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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혹시 집게 괜찮은가요? 응. 형도 좋아한 것 같아. 괜찮. 너무 맛있어. 와우. 와 스윗이 미쳤다. 이게 행복이야. 응. 솔직히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행복해요. 행복이라는 단어로 부족해요. 나 약간 고기 구우면서 울먹했어. 왜? 너 행복해. 너 착하다 너. 진짜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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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이 좀. 흥이 좀. 결정화. 내가. 근데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 이거 봐. 이거 봐. 뭔데? 형 앞에 봐. 어어, 어어. 날만 쯔, 날만 쯔. 진짜. 뭐 들었어? 뭐 물... 뭐 물... 어! 왜왜왜왜? 왜왜왜왜왜? 왜? 진짜 미안. 왜왜왜왜왜? 나 들어있는지 몰랐어. 뭐가 들어있는데? 진짜 미안. 물, 물? 근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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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 들어있었나 봐. 진짜 괜찮네. 까마색이야? 흰색? 파란색이야. 야 그거 왜 뿌려? 아 괜찮아 괜찮아. 1대2만. 몰랐어. 나 들어있는지 몰랐어. 너무 가벼워가지고. 너무...너무 세워. 이거 어떡해. 괜찮네, 괜찮은 거 맞지? 뿌려주마. 뿌려주마. 보여주마, 보여주마. 아흐, 죄송해요. 왜왜. 왜 파란색이 왜져드리고있어. 아 이거... 앉아있어, 빨리. 오케이. 다 기다리시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죄송해요. 음, 음. 괜찮아. 색깔 있는... 세탁만 아끼면 되겠지 뭐. 저기 잉크가 왜 되겠지. 재현아 앞면 해도 돼. 진짜 괜찮아. 목이 너무 말라. 새우 갑니다. 홍초 좋아하는 사람 홍초. 저 좋아요. 나 엄청 좋아해. 홍초 100%야. 따라주셨다. 우리 거. 이거는. 부족하지. 나가 맛있게 먹어. 우리 사람 듬뿍 담았어. 아까 홍초 말한 다섯 명 말고. 나, 나, 나. 나 홍초. 너 뭐 먹을래? 나 커피 할래. 나 홍초 먹어. 저 홍초 마시겠습니다. 우리 이거 마시고 카메라 보고 예쁜 표정 지어서. 예쁜 표정 지어야 돼? 아무거나 못 내요. 난 커피가 참 맛있어. 난 커피가 참 맛있어. 오, 야 진짜 맛있어. 난 커피가 참 맛있어. 오, 야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사과조차도 맛있다. 아 맛있다. 이게 물에, 물에 좀 희석해서. 물이? 내가 물을 입고. 나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또. 왜 안 먹어, 희찬이? 배불러? 너가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부르다야. 희찬이랑 할까? 응.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 이거 문제가 있어. 희찬이, 쌈 한번 싸줘 와라. 잘 먹지Get. 잘 먹지? 잘 먹지? 아 이거 잘 먹었다. 희찬아. 아네 괜찮아? 응, 응. 나 진짜. 나 괜찮은데. 맛있게 먹어. 진짜, 그거 죽을수. 왜 일어나거지? 고기 누가 구운 게 제일 맛있어요? 나는 한겸이 형 옆에 있던 태동이 형께 제일 맛있다. 확실히. 난 다 맛있는데 허기가 숯불로 구운 게 제일 맛있어. 태동이 형 다 콜라 한 잔만. 한겸이 형 하나만 더 안 나왔어? 한겸이 형 진짜 일부러 말 자른 거야? 형 쏠 수 없었어요? 어렵다? 어 있었어. 아 근데 못 봤다. 저 하나만 주세요. 줄까? 장난이야 장난이야. 괜찮아 괜찮아. 진짜 먹어. 화내요. 화난 거 같은데? 제빈이 형. 오이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래. 아 그거 나 주는데 나도. 이거 고추 아니야? 오이 아니잖아 고추잖아. 아 괜찮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시작됐어 시작됐어. 세빈아. 그럼 그걸 놔주라. 야 여기. 아니야? 우리 여기 많은데. 어 여기 많네. 자. 장면은 진짜. 형 먹어봐 형 먹어봐. 아 색깔이 별로 안 좋다. 뭐 어렸을 때부터 이쪽 일을 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 추억이 별로 없잖아. 그리고 나는 그 추억을 예찬이한테 지금부터 만들어주고 싶어. 오! 멋있어. 예찬이 우리 막내잖아. 저 그래도 오늘 너무 좋아요. 얘 음악? 그 곡이 있어요. 사실 저랑 혁이 형이 어. 이제 이런 분위기에 어. 다 같이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가지고 캠프파이어 느낌으로? 캠프파이어 느낌으로. 우리 렛츠고! 템버림 샀는데.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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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오 분위기 많다. 너무 좋다. 아프긴 해도 덧끌었음 상처가 더 나니까 얘기해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나는 걸로 됐을 예. 이준호! 살아가면서 울어가면서 가끔씩 떠오른 기억 도망켜. 그 네가 있다면 내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깜짝 놀랐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라.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잘한다. 축하드리! 세우지 못할 지 오케이. konstiori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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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없이 두려웠다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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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아 좋다. 힐링이다. 오늘 진짜 힐링 됐어.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다같이 놀러도 가고 맞아요.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멍멍한 느낌이 있어. 오늘. 그 멍멍한 게 뭔진 모르겠는데 뭐 많은 감정들이 온 게 아닐까 싶다. 오늘 힐링을 하면서 표정 변화를 받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고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힘내서 서로 이차 이차 하면서 파이팅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좀 한 명 한 명 사실 저 나름대로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좀 봤거든요. 혼자? 혼자 갑자기? 봤는데 와 세빈이 형 진짜 멘탈 장난 아니야. 세빈이 형 멘탈이 진짜 됐어. 세빈이 형 나 고추 하나만 주세요. 그랬는데 계속 줘. 그래서 쌈 하나 쌓아주세요. 아 그게 테스트였어? 그 형이 진짜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아까 태동이 형이 형 찍고 있을 때 희찬이 형 표정 안 좋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한겸이가 이제 막 챙겨주는 거야. 고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풀어주려고 한 거야. 그럼 희찬이 기분 괜찮은 거야? 아 완전 괜찮은 거야. 완전 괜찮은 거야. 재한이 형 물감이 오틴인 것도 아 이것도 테스트였던 거야? 네. 아 진짜로?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됐어. 몰래 카메라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잠깐만 나한테는 못 테스트했어? 너 훔쳐 훔쳐 엄청 맛있게 먹더라. 너 그거 꺼인 거야. 원액 99%야? 원액을 둘이 부었어. 너무 맛있겠네? 근데 맛있게 먹는 거야. 나 그래가지고 예찬이 형. 피페인 척 하면서 아 진짜로? 아 이거 피페인 아니야? 홍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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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분위기를 우리가 흐트리면 흐트렸지 형들이 막 되게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뭔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 맡겨도 뭔가 되게 우리 오메가 X가 좋은 팀으로 발전하는데 뭔가 기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아 왜 이걸 올랐을까? 고마워. 고마워. 재현이. OXG? 뭐야? OXG? 뭐야? OXG? OXG?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나 읽어볼래. 나 읽어볼래. 나 읽어볼래. 기분 안 좋았던 희찬이 형이 읽어보자. 근데 진짜 뭐요? 진우가 리더 얘기 꺼냈었잖아. 네. 근데 진짜 여기 정해져 있어. 왜? 네. 오 진짜요? 아 진짜? 그럼 우리 누가 되든 일어나서 박수치기. 오케이. 자. 읽어주세요. 제안, 휘찬, 세빈, 한겸, 태동. 제안, 휘찬, 세빈, 한겸, 태동. 정은영, 계찬. 우리 모두가 리더야. 우리 모두가 리더야. 자, 그럼 이제 지웁시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 부탁드립니다. 일로와. 진짜 너 일로와. 아, 너 안식? 아, 야. 너 안 반겨? 그냥 메가 스윙 탈 걸. 한 번만 참 못했던 걸로. 저희 비밀인데요. 저희 사실 이제 곧. 야, 막내야. 형 치우는데 뭐하니? 비밀이에요. 나중에 말해줄게요. 콱. OX. Let's go. 어딜 가는지 또 모르고 지금. 약간 잡혀가는 느낌이야 지금. 준영. 오, 야, 밑에 못 보겠어. 직각이야 직각이야. 와, 너무 예뻐. 여러분을 위한 보물을 생겨냈습니다. 오, 나 도망가기 wealth 와, 최 저과. 날 scal ge 물 guard Bangladesh 난 hurricanes 이건가 아냐? 뭐야, 뭐야? unmthree 뭐야, 뭐네? 뭐야, 뭐야. 뭐야,aman month 뭐야, 뭐야.